하동의 한 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고병원성이라면 강한 전파력으로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되는데, 감염된 가금류들은 100% 폐사합니다. 올해 들어 진주와 고성, 거창 등 경남 지역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르고 있는데, 확산 속도가 빨라 3년 전 유행 때보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AI가 발생한 하동군 옥쪽면의 한 오리 사육 농장입니다. 농장 입구를 오가는 차량마다 소독작업이 진행되고,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이 출입자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I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이동 제한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농장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한 것은 지난 14일 밤, 농장 내 하우스마다 적게는 한두 마리, 많게는 10마리 이상 오리 폐사체가 나오기 시작했고, 수거해 검사해봤더니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하게 되는데, 17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하동군 방역당국은 주변 상황과 폐사체 상태 등을 종합해볼 때 고병원성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해당 농장을 포함해 인근 3km, 33농가 4만 9천마리 오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인력 한 100명 정도를 투입을 해서 오늘부터 살처분을 제한할 겁니다. 그리고 3km 내에까지 방역대를 해서 4만 9천수 정도를 살처분 계획을 잡고 있고. 또 10km 반격, 336농가가 사육 중인 18만 4천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 해제 시까지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에 생고기 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한편 이번 발생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된다면, 하동은 올해 들어서 진주와 고성, 거창에 이어 도내 4번째 발생지역으로 기록됩니다. 경남에서는 3년 6개월 만에 AI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발생 시군이 3곳, 살처분 가금류가 22만 5천마리, 피해액이 78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미 그 피해 규모를 넘어서 피해액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말 전북 정읍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있는 고병원성 AI.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경남의 사육농가와 사료업체, 유통가와 소비자들까지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